이 타구는 홈런 디렉트 탐정 그대로 남았습니다. 보잉의 타구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야수는 모여지는데요. 유격 잡지 못합니다. 라인 앞쪽에 떨었습니다. 호잉이 그 팀의 이루프까지 이루 메이스 들어갑니다. 젤런드 호잉. 어서 올렸습니다. 김태민의 타구 멀리 뻗습니다. 이 타구 반장. 밭도 떨어집니다. 호잉에서 홈까지 들어갑니다. 호잉이 타구를 띄웠습니다. 호잉이 타구를 띄우면 이 타구는 반장을 넘어갑니다. 젤런드 호잉. 오늘 경기 젤런드 호잉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호잉. 초보로서 반응했습니다. 높게 떠올랐고요. 경수, 기로, 타잇 앞으로. 그 사이에 타잇도. 세이브입니다. 빵에 맞고 이제 처리가 됐다라는 처럼이 됐고요. 초보로 반응했습니다. 김태민을 타구 호잉수 앞에 떨어지는 타. 호잉은 뒤로받고 섬동수까지 추가 딜루를 이뤄냅니다. 자, 오늘 호잉과 김태균 3,4번으로. 자, 김태균의 스타트. 1을 훔쳐져 있고 고잉이 홈으로. 곱까지 들어옵니다. 한화의 글에서 정신타 없이 1점 더 멀어집니다. 7대2. 2. 3. 2. 3. 2. 3. 3. 4. 5. 6. 5.